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른바 BTS병역법 등 5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당이 정기국회 내에 권력기관 개혁 관련법 통과를 다짐하는 가운데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정기국회 막판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한류스타 등 대중문화예술분야 기여자들의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한 이른바 BTS병역법과 공무원의 유족이 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망보상금 등을 못 받게 하는 공무원구활화법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등 2건의 파병 동의안도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어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경찰청법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원법을 시작으로 공수처법, 경찰개혁법 등을 모두 처리해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도 완성하겠다, 완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계약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기국회의 막판 여야 간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정기국회의 막판 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